최근담입니다. 명아주를 먹고 비름나물로 쑥을 채워도 아 소박하게 먹는 것을 말하네요. 담박하고 소박하게 식사를 해도 얼음처럼 맑고 옥처럼 깨끗한 사람이 많고 그렇죠 좋은 옷을 걸치고 맛있는 음식을 즐겨도 비굴한 얼굴로 굽실거리는 사람이 있다 예나 지금이나 뭐 같은 것 같습니다. 대개 지조는 맑고 깨끗해야 밝게 드러나고 절개는 부귀와 영화를 따르다가 잃고 만다 열두 번째네요. 살아서는 마음 씀씀이가 너그러워 불평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야 하고 죽어서는 베푼 것이 오래도록 남아 부족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마음 씀씀이를 너그럽게 가져라. 그 다음에 살아서 항상 누군가에게 베풀어라. 이런 말씀이 되겠네요. 열세 번째인데요. 길이 좁은 곳에서 사람과 마주치면 한 걸음 비켜서 먼저 지나가게 하고 비유적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조금 덜어내어서 남이 맛볼 수 있도록 양보해야 한다. 예. 양보의 미덕을 얘기하고 있네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편하고 즐겁게 지내는 방법이다. 조금씩 양보해라. 사람이 아주 큰 일을 이루지 못해도 세숙적인 것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곧 이름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예. 학문을 닦아서 많은 것을 얻지 못해도 재물을 쌓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면 곧 성인의 경지를 뛰어넘을 수 있다. 열다섯 번째는요. 벗을 사귈 때는 적당한 의협심을 가져야 하고 사람 뒷에는 순수한 마음이 조금은 있어야 한다. 하나같이 다 좋은 말씀들입니다. 열 여섯 번째 은택을 입으려고 앞에 서지 말고 덕을 베풀 때는 뒤에 서지 마라. 무엇을 자꾸 받으려고 할 때 앞에 서지 말고요. 좋은 덕을 베풀 때는 저희가 먼저 하려고 해라. 얻어서 누릴 땐 분수에 맞게 하고 몸을 닦을 때는 만족해하지 마라. 항상 분수를 지키고 자신을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라. 세상을 살아갈 때는 한 걸음 물러섬이 좋으니 물러서는 것은 곧 앞으로 나아가는 밑바탕이다. 사람을 대할 땐 조금 너그러운 것이 보게 되니 남을 위한 일은 곧 나를 이롭게 하는 터전이다. 이해심, 너그러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덮을 만한 공을 세워도 절대로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이건 내가 했어. 이렇게 하지 마라. 하늘에 미치는 죄를 저질러도 뉘우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 명예와 절개를 혼자만의 것으로 하지 마라. 조금 덜어서 남에게 주면 해를 면할 수 있다. 너무 잘난 척하지 말라는 얘기네요. 잘못과 오명을 남에게 모두 떠넘기지 마라. 적결에도 짊어지면 몰래 덕을 쌓을 수 있다. 참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나 일단 무슨 잘못, 그 다음에 나쁜 이름, 그것을 모두 남에게 다 떠넘기지 마라.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하는 일을 다 이루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조물주가 싫어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고집 부리지 마라. 순리대로 살아라. 이런 의미 아닐까요? 그러면 조물주가 싫어하지 않고요. 귀신도 해치려고 하지 않는다. 모든 일을 기필코 이루려 하고 공이 반드시 넘치기를 하라면 반드시 안에서 병구가 일어나지 않아도 밖에서 반드시 우한이 찾아야 된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순리대로 하려고 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